여러분은 인간의 정신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에서는 본래 우주의 정신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정신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으로 들어왔는지를 어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식 발음으로 푸시케에는 지극히 사랑하던 남편 에로스가 사라진 후에 에로스에 대한 그리움으로 끝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푸시케가 바로 영어 사이키 정신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인간의 슬픈 마음이 인간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여인에게 푸시케, 사이키 정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푸시케라는 말은 숨을 쉰다, 브레스라는 뜻입니다 브레스를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푸시케가 됩니다 결국 우주의 정신이 인간의 정신이 되는 방법은 인간이 숨을 쉬는 겁니다 근데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의사 프로이드가 인간의 정신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이카라지, 심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이코패스에서 사이코는 정신이고 패스는 질병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입니다 줄여서 그냥 사이코라고도 합니다 사이키델릭에서 델은 라이트 빛난다 라는 말이니까 사이키델릭은 마음으로 보는 빛이다, 환각입니다 큰 술집에 걸려있는 사이키델릭, 환각적인 조명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환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정신이라는 또 다른 단어 스피리트도 그 어원이 숨을 쉰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 붙은 스피르가 래스 숨 쉰다 라는 말입니다 스피르와 래스는 철자가 앞뒤로 뒤바뀌고 좌음 피가 비로 변했지만 자세히 발음해 보면은 같은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단어는 숨을 인, 들여 마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주의 정신을 받아들인다 그겁니다 예술가들은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 깊은 숨을 들여 마십니다 인스피레이션 또 애스피레이션, 야망은 애가, 애트, 먼 곳을 향하여 라는 말이니까 먼 곳을 향해서 거친 숨을 내쉰다 라는 말입니다 야망은요 인간의 정신을 거꾸로 우주를 향하여서 내뿜는 겁니다 엑스피레이션, 시한 반려 이 말은 더 이상 숨쉬기를 엑스아웃, 멈추었다 그겁니다 지금부터 더 이상 우주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엑스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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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 가면 위스키 같은 독한 술을 스피리트라고 따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때 스피리트가 브루, 잘 발효되어서 독한 술이다 그겁니다 브루, 발효라는 말이 바로 breath, 숨 쉰다 라는 뜻입니다 발효는요 미생물이 숨을 쉬는 겁니다 스피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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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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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숨을 쉰다 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 바로 AN, N 입니다 자음 N은 원래 계속 있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N, 이거는 죽지 않고 계속 숨 쉬고 살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AN에 M을 첨가한 것이 바로 Mind, 생각입니다 Mind Mind Mean, 무엇을 뜻한다 라는 말도 Mind,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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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Man 인간과 애니멀, 동물도 모두 숨 쉬며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Animal Animal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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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Memory 기억은요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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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Soul 입니다 Soul 에 어원은 엉뚱하게 Sea 바다 입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바다의 영혼이 새로 태어난 인간에게 들어와서 살다가 그 인간이 죽으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원래 우주의 정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Soul Soul 미국 남부 흑인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런 영혼을 달래주는 음악이나 음식을 Soul Music, Soul Food 라고 불렀습니다 Soul 그런데 또 하나의 인간 정신을 나타내는 어원이 있습니다 여성 이름 소피아, 이거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피가 엉뚱하게 심장을 또 바치는 friend, 횡경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soul는 sin, 예민하다 라는 말입니다 소피아, 지혜라는 말은요 횡경막이 예민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소피아, 소피아 필러소피, 철학이라는 말도 피리, 러브, 사랑이니까 지혜의 사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정신은 심장 속에 살다가 심장 아래 횡경막으로 흘러나온다고 봤습니다 friend, 횡경막은 심장을 defend, 보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friend, friend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죽고 난 뒤에도 우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허공을 떠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ghost 유령입니다 ghost도 바로 breath, 숨 쉰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가톨릭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 일체에서 성령을 holy ghost 라고 부릅니다 holy ghost holy ghost holy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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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공을 떠돌아다니면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wetch 마녀도 있습니다 wetch 마녀는 여자지만 vital, 신비한 힘을 가진 요괴라는 뜻입니다 멀쩡한 인간도 미치게 만드는 신비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녀입니다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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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zard, 마법사하는 우주의 정신을 자유자재로 응용하는 지혜를 가진 상상의 인간입니다 which가 wise, 지혜롭다 그 말입니다 wizard wizard 또 매지션, 마술사는 우주의 정신을 자유자재로 응용하는 mage, might, 힘을 가진 신통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엑소시스트는 무당입니다 엑소시스트에서 어크가 바로 아크, 둥근 방패라는 뜻입니다 무당한 방패를 들고 애군을 엑스 쫓아내는 퇴마사라는 뜻입니다 엑소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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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숨을 쉬면서 우주의 정신을 받아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ghost, 귀신은 죽은 인간의 정신이 우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겁니다 엑소시스트, 무당은 인간의 애군을 막아주는 퇴마사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엑소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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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시스트